2019년 12월 브레데이 발소 게임이 출시되었어요. 달리면서 코인도 먹고 재료도 먹고 재료를 모아 손님을 꾸며주세요. 가게 확장도 할 수 있어요. 나만의 브레데이 발소를 꾸며보아요. 오픈 이벤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은 유튜브에 플레이 영상을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명해드려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브레데이 발소 친구들이 팡팡 터진다! 브레드런의 인기에 힘입어 브레드팡이 출시됐어요. 빠르게 칩을 이동시키고 다양한 퍼즐을 푸는 게임이랍니다. 칩을 4개 이상 모으면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로켓! 로켓을 사용하면 칩 한 줄이 모두 터집니다. 초코볼 총을 사용하면 이동한 캐릭터 칩과 같은 칩을 모두 부숴요. 망치는 특정 칩을 부술 수 있고 폭탄은 주변 칩들을 한꺼번에 부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핵폭탄! 우와! 핵폭탄은 모든 칩들을 부술 수 있네요. 캔디 부수기, 체리 옮기기, 휘핑크림 치기 등 다양한 미션이 있어서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어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서 별을 얻고 컵케이크를 꾸미거나 브래드이벌소의 일상을 체험해보세요. 과금은 없애고 재미와 속도감은 더했다. 크리스마스에도 즐기기 좋은 브래드팡!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브래드이벌소의 모바일 퍼즐 게임 브래드팡이 출시되었어요. 브래드이벌소 캐릭터들이 귀여운 칩으로 변신! 브래드, 밀크, 초코, 소시지 뿐만 아니라 마카롱, 카레철, 치즈, 버터 등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별을 모은 뒤 브래드가 되어서 컵케이크 손님의 머리를 꾸며보세요. 컵케이크의 머리를 모두 완성하면 브래드이벌소 에피소드 주인공의 머리까지 꾸며볼 수 있답니다. 브래드이벌소 1화! 큰 머리 컵케이크를 꾸며볼까요? 화면을 문질러 잼을 뿌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해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머리에 씌워준 뒤 편을 문질러 꽉 조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토핑을 얹어주면 완성! 이 밖에도 세비메탈밴드, 무서운 파이, 원치킨 도넛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직접 꾸며주세요. 스테이지를 깨면 플레이할 캐릭터를 선택하고 귀여운 캐릭터 스킨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쓸쓸한 요즘 과금 유도 없는 첫편 게임 브래드팜과 함께 보내는 건 어떨까요? 새해에도 즐기기 좋은 브래드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